뭐가 문젤까요? 아주 멋있어요 이 친구들 멋있는 분들입니다 너무 멋있어서 눈물이 당하려고 그래요 대놓고 지어놨다 타운센타 두개를 멋지지 않습니까? 콜로세움 이건 콜로세움은 문제가 아니라 타운센타 두개에다가 훈련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개나 되는군요 병사수가 그리스인데도 로마급을 뺨을 칠 수 있는 인민군을 자랑하는 뭐 그런 분입니다 저거 작은 나무 앞에 세워지면 어디요? 어디어디요? 어 이거는 와 그리고 여기보면 과수원이 아주 그냥 이분 과수원 차려도 되겠어요 뭔 놈의 나무가 이렇게 많아? 이거는 콜로세움 옆에 그냥 붙어있는걸 봐요 틀린 그림찾기 틀린 핵질찾기 복수는 안된다고 공직카페 올라왔던데 먹던 복수요 공카보니까 약탈한 분이 계속 오는데 아 그래요? 이건 어쩔수 없죠 이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맞춰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는 뭐가 문제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도전시 이 사람한테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게 문제길래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을까요? 아 아 연속으로 약탈을 왔어 아 그래요? 흠흠 멋있지 않나요? 흠흠 근데 전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저 콜로세움이 있잖아요 철기시대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닌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철기시대 때 어떻게 콜로세움을 짓는지 아주 그냥 경이롭다 이거는 그냥 대박입니다 심지어 KK 아마 한국 핵쟁이가 아닐까 싶은데 이분은 어 그냥 어 중국이에요 한국인데 중국을 따라하고 있어요 무슨 한강의 기적을 보여드리고 계십니다 무슨 금모으기 운동도 아니고 시민모으기 운동을 하시고 계세요 아 야 아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두말할 것 없이 핵입니다 이거는 그냥 두말할 것 없이 핵입니다 이건 표기오류가 아니에요 이건 표기오류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BM제국 뭐니야 제국의 경찰력의 수사력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계속해서 핵쟁이들의 제보를 받을 것이며 이 핵쟁이들은 주말에 항복원에 넥슨 고객센터로 사진을 모조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처리된거는 여기 밑에 다섯분을 벌써 신고했고요 나머지 여섯분은 후회신고를 요번주 일요일날 또 모아서 신고를 어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비행국의 핵쟁이 리스트였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이런거를 절대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방송국으로 제보해주시는 분들을 어 분들을 뭐냐 좀 많이 제보해주시는 분들을 어 제가 퀵뷰로 어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신고를 해주세요 어 뭐 제가 뭐 신고를 한다고 어 제가 뭐 이득 보는게 없지만 어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핵쟁이들을 절대 어 과금을 한 유저로서 어 절대 저 눈뜨고는 못 볼 것 같거든요 어 신고를 하시면은 어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최대 어 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위해 약쟁이가 나간다 아 아 아 그래요 어 지금부터 어 핵쟁이 잡는 약쟁이가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핵쟁이와 전쟁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핵쟁이 이 방송을 본 핵쟁이들은 제 어 제 건물을 공격하려고 환장을 하겠지만 저는 로그오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밤새면서 이 게임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열심히 열심히 게임을 즐기는데 이 양반도 와 아 어 그리고 이런거 어 집 여섯개 이렇게 놔두잖아요 이것도 핵쟁이 핵쟁이 같아 왠지 타운센터가 두개인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까 가끔가다 실수를 한다니까 어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야도 핵쟁인줄 알아요 흫 뭔가 커 자 핵쟁이라고 핵쟁이 아니야 핵이 아니에요 저도 핵인줄 알았어요 순간 순간 놀라가 핵인줄 알았는데 핵쟁이가 아니에요 가만히 침착을 하며 다시 보니까 저분은 그냥 집 여섯개를 붙여놨습니다 핵이 아니에요 착시현상이에요 뭔가 좀 이상해 저도 에 저걸 진짜 핵인줄 알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핵이 아니더라고 어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핵이 아니더라고요 어 타운센터 주변에 그냥 시민집을 얹어놨는데 모양이 비슷해서 핵인 것 같아요 마치 핵인 것 같죠 어 어 소름 어 중국 건물이 타운센터하고 비슷해갖고 가끔가다가 저게 타운센터인줄 알고 공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 신고를 유독케 하는 어 저런 낚시 어 저런거 조심해야돼요 생산하면 절대 잡으면 안돼 우리의 수사규칙이 있어 절대로 우리가 뭐 어 우리는 시민단체다 우리는 핵쟁이를 잡는 약쟁이들의 모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핵쟁이를 잡는 약쟁이들의 모임입니다 저 신고해주세요 그러쇼 신고를 유도하는 어 신형 어 뭐냐 신형 보이싱 피싱을 능가할 어 신형 어그로꾼입니다 뭐 물론 저사람은 어그로꾼이 아니지만 배치가 어그로네요 어 약쟁이 수사반 약쟁이 수사반 나가신단 아 네이버밴드를 하나 창설할까 어 핵쟁이 수사반 어 핵쟁이 수사반이라고 하나 만들까 어 그래가 도메이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어 핵쟁이 를 싸그리 한번 잡아볼까요 방송국에 글쓰는거 제한이 없습니다 어 질천만하면은 그냥 바로 다 잠시만요 아예 받자 잠시만 아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방송국에 뭐니야 그 메뉴를 하나 만들자 방송국에 메뉴를 하나 만들자 아예 그냥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는거지 되든 안되든 어 보자 공략팁 시청자들 보시오 여기다가 대대적으로 뭘 하나 만들겠습니다 어 일반에서 사진 사진 목록으로 보는게 낫겠죠 자 한자 됐어 이거를 일단 지우고 어 사진 그 뭐니야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어 신고하시오 어 하시오 라고 게시판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해주시면은 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통째로 때려넣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질착은 합시다 하하하하 어 질착은 합시다 어 아무나 할 순 없죠 질착은 합시다 어 이정도 괜찮죠 자 관리 수정 됐구요 이제 방송국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명예시빙값?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당신의 수사반 능력을 시험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오늘 뭐 신명나게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지 저 망할 넥슨이 적어도 한 100개를 같이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은 100개를 같이 신고하면은 넥슨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와 핵쟁이가 많네 잘못하면 게임 망하겠다 이제 최대한 핵쟁이들을 많이 받아서 한번에 그러니까 제 한명이 뛰어댕긴다고 절대 넥슨은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도움부로 인해서 적어도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하고 대저속으로 잡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넥슨의 입장 플레이어들의 입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가 되면 동몽치랑 식량은 왜 깔아놨나요 저건 그냥 뽀대에요 게임사에서 못 받을 대단위를 하실듯한 저는 그런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어 제가 뭐니야 배아파서 신고를 할 뿐 저는 그렇게 뭐니야 통이 큰고 관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돈 내가 내서 게임을 하는데 이런 미친 돈도 안되는 놈들이 어 핵을 사용햇? 어? 비엔뉴을 잔하시켜버렸다 하하 알고보니 핵쟁이 핵쟁이 운영자들이 핵쟁이였고 알고보니까 운영자 막 베타 어? 실험용 캐릭터 아니야? 1대1 이벤트 기타로 신고하려는데 네 그래서 지금 신고합니다 이것도 방송하는게 있다니 그냥 모조리다 어? 여러분 영창에 버려버립시다 어? 영창! 여러분들이 협조만 있으시면은 어? 충분히 핵쟁이들을 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 넥슨에게 야 여깄다! 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 좀 더 힘누를 내봅시다 어? 핵쟁이가 있다고 어? 게임을 접을 수는 없으니 좀 더 열심히 어? 개선 방안을 내보자고요 모바일하고는 연관 안되어있나요? 어? 모바일요? 모바일? 어떤 모바일을 얘기하십니까? 어? 얘기해보세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몽시대 병사 오그를 한 명 끌고 수비병을 제압하는 방법 자 그럼 병사가 다 죽어요 어? 그리고 이제 스폰이 되고 어? 이 망할 놈의 병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뒤쪽으로 오그를 한 번 끌어줘요 클릭해서 오그를 끌면은 어? 이 망할 수비군들이 다 절로 꺼져요 그러면은 때려패면 됩니다 퍼뜨려버렸 어? 어? 자들이 수비병이 갔다올 때 동안 타운 센터는 터지고 저는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뭐 그런거에요 하나 둘 하나 둘 자아 돈을 좀 들고 와볼까 우리가 할 게임은 우리가 지킨다 도미네이션은 모바일하고 연관되어있죠 도미네이션은 대충 핸드폰 게임인데요 어? 대충의 도미네이션이 도미네이션은 휴대폰 게임입니다 어? 방송 제목을 바꿔버려야겠어 우리가 할 게임은 우리가 지킨다 어? 우리가 할 게임은 어? 명언인데 할 게임은 우리가 지킨다? 됐어 어? 약쟁이 수사관 나가신다 저런 몸만은 만들 수 있어요 이게 태초에 멀티게임이에요 이제 COC 클래시 오브 클랭 같은 게임입니다 뭐 그런 형식이에요 어? 자기가 이제 성을 지어놓으면은 어? 뭐 망하려고 옮겨가려고 뭐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내가 몇판 돌았다고 벌써 45만원 있는거지 내가 오늘 10만원짜리는 잡은지 기억이 없는데 어? 여러분 우리가 할 게임은 우리가 지킵시다 어? 어? 그래야 어? 어? 무효품만 있어갖고 한번도 안먹으면은 충분히 저런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게 또 크로클에 비해서 이제 도미네이션은 그게 없잖아요 어? 이제 퀘시를 주고 살 수 있는 뭐 태극기라던지 글자라던지 뭐 그런게 없으니까 어? 저걸로 대리만족하는거죠 어? 저걸로 대리만족을 하는겁니다 아까 나왔던 놈 똑같이 나왔네 아까 나왔던 놈 똑같이 나왔네요 대단하다 이제 어? 타길드나 다른 BJ 얘기는 굳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굳이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요 어서오세요 치킨님은 오늘도 오셨군요 어서오세요 우라이버님은 어서오세요 오늘 또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추천과 절찬 한번씩 부탁드리며 입에 발린 소린 집어치우고 어... 입에 발린 소린 집어치우고 하... 뭐... 뭐 어떻게 인사를 하는게 좋을까? 쓰읍... 흠... 어떻게 인사를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회의하고 왔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입에 발린 소린다윈 집어치워버리자고 어떻게 인사를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여파 어... 바로 그냥 BMT 복지 검색하시고 삼군단 가입하시면 됩니다 삼군단은 최초에 자유가입이니까 어... 편한대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명 투입 자... 맛있게 먹어주고 계속 갈려보자고 오늘도 신명나게 너의 자원은 나의 자원이다 사... 삼... 어그로 넘어가 끌렸다 한명 더 일단 위로해서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자... 어그로 한번 위로 끌어주고 야야야 니들이 너무 열심히 하면 돼 됐어 자 어그로를 끌어주고 병사 여섯 명을 보내서 저장으로 탑시다 자... 끝내라 끝 굿바이 굿바이 독일 추천다가 별 3개 어... 10점 만점 주기에 독일은 한 7, 8점 정도 줍니다 어... 제 개인적인 평가로 인해서는 기병홍은 사보 타주를 추천합니다 어... 돈만 털고 나올거라서 어... 그리고 독일이 아직까지 뭐냐 화약시대 병사로 업그레이드가 안됐어요 어... 여놈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어? 잠깐만 여기 한쪽 어디갔대? 됐어 어... 여기... 뭐냐 아직까지 여기 연구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만 된다면은 어... 독일은 최강의 전성기를 자랑합니다 중국은 후졌나요? 10점 만점 중에 한... 6점? 스읍... 중국은 방어... 방어기 때문에 어... 어... 굳이 이제 전투계열과 방어계열을 나누자면은 중국하고 일본은 방어계열입니다 독일이 디자인이 예쁘던데 어... 유럽형이... 솔직히... 예쁘죠?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성이 더 예쁘데 어... 우리는 외국인들 성이 더 멋있는데 어... 외국아들은 우리나라 성이 훨씬 더 멋지다고 하더라구요 혁명은 하지 마세요 어... 혁명은 적어도 한 개몽까진 간 다음에 선택하셔도 돼요 혹시 나라가 저... 영국이 아니라면은 혁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는 산업시대에서 최강의 어... 어드벤티즈를 자랑합니다 왜냐 어... 로마는 이제 아주 훌륭한게 뭐냐면은 일단 이거부터 깨고 생각할게요 어... 로마가 이제 어드벤티즈가 어드벤티즈가 뭐냐면은 병사수가 많다보니까 확실히 짤 수 있는 전략의 폭이 엄청나게 높아요 어... 어... 장난아닙니다 진짜 짤 수 있는 전략의 폭이 엄청 넓어요 할 수 있는게 많다는거에요 어... 병사 걸렸다 개이득 너의 금화는 내가 가져간다 오길의 광역은 세계제일 어... 그냥 자기것이 제일 멋진거에요 쿵! 끝! 금화를 선에 넣었으니 너희들은 신경쓰지 않도록 하지 식량도 좀 선에 넣을 수 있나? 그냥 무식하게 약탈 만하니까 어... 돈이 좀 나오네 두마리 투입 어... 두마리 투입에다가 오그로 한번 쭉 끌려주면은 또 밑에 병사들을 가득 보내서 털어버립시다 자 길드 지원군 투입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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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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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끝! 야... 분쇄된다 분쇄돼 어택! 데미지바 와... 끝! 다음생에 또 만나요 자... 그 말을 얻었으니 어... 자원을 얻었으니 그냥... 메달 따위는 던져주고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달 가지세요 저는 그대 자원을 가지도록 할테니 제가 중국인데 별로인데 중국은 이제 플레이 시간이 좀 많으면 좀 힘들어요 어...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방어 계열이다보니까 음... 아... 플레이 시간이 좀 많다면은 좀 지루함을 없지않아 느낄 수 있을겁니다 밤밤밤밤 밤밤밤밤 바라밤 자 그리고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공지를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이벤트 도미네이션과 함께하는 추석 연휴 이벤트입니다 어... 이벤트 기간은 10... 뭐... 10월 8일 목요일이며 이벤트 내용은 추석 기경끼리나 집에서 가족들과 도미네이션을 플레이하는 모습을 인정해주세요 이벤트 방법 추석 기경끼리... 아이씨... 우리 패밀리언들 우리 패밀리언들 모아가 회식하면은 그게 돈이 더더라 두 명 이상 도미네이션을 플레이하는 모습이라고 나 이거 뭐니야 이거 내 프로그램 한 20개 켜갖고 화면 도배해갖고 사진 찍을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매달도 매달도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제가 플레이 하고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제가 이제 한... 10개까지 켤 수 있어요 어... 10개를 뭐 화면에 쫙! 켜갖고 사진 찍어 올려보까 뭐라카는지 어? 아마 그럼 펜이라고 하지 않을까 계정은 한 8개 정도 있어요 2명이상 꼭 아래에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 꼭 달안에 촬영하지 않아도 된다 해볼까 클라스를 보내줄까 아빠 보내서 도미네이션 부캐를 키우라고 도미네이션에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군요 가자 로마 병력 10%를 생각보다 쓸데가 많아요 10%가 많으면 10% 더 튼튼한 체력과 튼튼한 공격력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쓸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상대방을 완파시키기에는 최적의 나라예요 오케이 항해자님 감사합니다 항해자님께서 신고계신팔에 한명을 신고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도미네이션은 좀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돈 62만원 닭다리 58만원 쩝쩝 저도 그렇게 먹고 싶군요 간단하게 병사 5명을 투입해서 다운센터를 폭파시킨다 격파 완료 집에 가자 이런식으로 또 메달 올리면 되니까 메달은 이런식으로 또 올리면 되니까 굳이 메달을 신경 안써도 돼요 메달은 한 600대에서 왔다갔다 거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털거 많아요 털거 천지인데 뭐 스폰서를 만남 스폰서 아 그 스폰서요 그 유명한 스폰서 그렇군요 이게 핵쟁이들 핵쟁이들 현질하고 이제 돈을 투자해서 좀 이제 힘든 상황에서 돈을 투자해가면 뭐냐 시간내가 게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핵을 쓰면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핵을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퇴치하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핵쟁이 퇴치라는거는 어 서포터 저 몸체는 160만원 들었어요 와이파이 만들고 gtx 970에다가 램 16기가에다가 어 ssd 500기가를 때려박으니까 와우 ssd 한개가 50만원 그렇게 들더라구요 어 그렇게 들더라구요 어 무슨 ssd 한개가 50만원이야 정신 나갈뻔했어요 내 사양을 사시오 어 이번에 비자금을 털어갖고 이런 제가 이렇게 이제 숨겨놓은 비자금이 있는데 어 이런 비자금을 털어갖고 어 한번 사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게 지금 제가 벌어들인 것도 좀 이걸 좀 건지게 애매하고 제가 지금 적금 넣는게 좀 많아갖고 단기 알바를 한번 해볼까? 흐흐흐흐 어 단기 심부름 알바를 해볼까? 택배 배달하고 막 배달을 하는데 약을 판매하는거지 어 비엠산 약을 판매하는거지 어 그러다가 이제 어 이제 짝짝꿍하고 경찰하고 네 방송 뭐냐 방송을 이제 어 경찰서에서 방송과 이제 뭐냐 추석맞은 방송을 같이 키고 뭐 그럼 되겠네요 짜장은 중국으로 파밍하나요? 아 짜장은 안하는게 좋은데 본체 한 210만원! 그렇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추천한 스나이퍼님 뭐냐 사양대로 구매를 하셨으나 실질력으로 그만한 사양이 필요가 있나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보게 뭐냐 모바일 게임을 돌리고 있는데 210만원짜리 컴퓨터라 이건 무슨 어 슈퍼컴퓨터에서 지뢰찾기를 킨거하고 동일한 현상이구만? 허허거지잼 독일 좋나요 독일 쓸만합니다 어 나쁘진 않아요 일단 병사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왜냐 여기서 이제 개몽이상은 타운센터에서 이상한 이렇게 병사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그로를 끌어줄 필요가 있어요 어 예를들어서 요렇게 어그로를 끌어주면 병사들이 가면은 이제 다섯명갖고 여기를 털어버리면 됩니다 아주 쉽죠 꼬르르리야 자 근데 여긴 털어봐야 그렇게 돈이 안나오겠다 털어봐야 알겠지만 어 와 저 골드장공 하나만 딱 거드리면 끝내주겠는데 그림의 떡인가 여기까지하자 어 지금은 다시 메달을 올려서 어 돈 좀 많이 나오는 친구들 얼굴 좀 볼려고 어 다시 메달 작업과 오늘은 자원작업 두개 다 돌릴 예정입니다 저는 그래픽카드 gtx 어 970을 쓰고 있습니다 음 어 gtx 970을 돌리고 있어서 이제 gtl을 돌려야될 판인데 어 도미네이션은 핸드폰 게임을 돌리고 있네요 어 근데 gtx 970을 꼽아보니까 어 i7 아니고선 gtx 970을 꼽는거를 비추합니다 막상 꼽아보니까 느끼겠더라구요 하니깐 cpu가 그 그래픽카드를 따라올 수가 없어 어 한가지 문제가 좀 생기더라구요 로마도 어떻게 약탈해요 로마도 저하고 똑같이 약탈하면 됩니다 어 cp i5인데 지금 i7으로 하.. 교체를 해야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더라 일단은 i7으로 i5에서 업데이트를 하려면 소켓을 갈아 끼워야 되기 때문에 어 저쪽에 메인보드를 때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우와우 돈이 또 한 백만원 깨지겠습니다 미쳐버리겠네 네 방송을 해갖고 벌어들인거는 뭐 별거도 안되는데 허 지금 나가는거는 지금 한 몇백만원씩 들어 이런 미친 방송을 봤나? 네 레기온으로 하셔도 됩니다 어 로마는 로마 어 로마는 완판 올 오랑케 오랑케 플레이를 하신 분들은 어 한번 얘기해주세요 오랑케 플레이가 왜 좋나요? 왜 제가 올보병원에서 오랑케 플레이를 하나요? 어 오랑케 플레이를 해보신 분들은 한번 말씀해주세요 왜 제가 합니까? 오랑케 플레이는 어떤것입니까? 오랑케 플레이는 어떠한 전설입니까? 왜 작업이 직업.. 직업이요? 직업.. 직업은 어.. 테러법입니다 신고하세요 어 조만간 뭐냐 여성가족부를 날려버릴 생각입니다 어 돼도 않는 세금을 너무 많이 떼갖고 어.. 날려버릴 생각이에요 하.. 오랑케는 이제 가서 자원과 어.. 이제 메달 오랑케와 약탈 오랑케가 있는데 오랑케.. 약탈 오랑케는 이제 적게 자원고와 이제 자원만 털오는 오랑케 짓을 얘기하고 어.. 약탈 플레이를 얘기하고 어.. 어.. 메달 오랑케는 적의 타원센터만 없애버리는 뭐 그런 전술을 보고 오랑케라고 합니다 어.. 일단 오랑케를 하면은 돈과 메달과 그런게 육수로 쉽게 쉽게 풀려요 오랑케 플레이는 이 운영자가 실수한 유일한 어.. 어.. 빈틈입니다 아마 오랑케 플레이가 패치가 되지 않을까 어.. 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오랑케 플레이가 뭐냐 여기 아주 그냥 훌륭하게 잘 지어진 성이 있는데 이런거는 병사 다섯명만 보내면 어.. 어.. 타원센터가 털리는 마술을 보게 됩니다 어.. 10명 이하로 전투를 벌이기 때문에 어.. 병사들은 어.. 항상 24시간 계속 전투를 할 수 있는게 장점이에요 어.. 무조건 10명 이하로 플레이를 하는게 특징입니다 어.. 절대 손해볼게 없어요 아크 게임을 아세요? 아크를 사놓고는 아크가 서버가 불안장해서 적은 게임중에 하나지요 어.. 어.. 그니깐 오랑케는 뭐.. 설마 다 부셔야 메달 주진 않으니까 어.. 타원센터만 해도 메달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어.. 15를 준다하면은 한 8정도 어.. 그정도밖에 못 넣었지만 그래도 이게 무한 싸움이 되기 때문에 무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유용한 전술입니다 어.. 왜냐면은 일단은 이게 장점이 진짜 이거는 어.. 다른 플레이하고 진짜 자랑스럽게 내걸만한 장점이 하나 있어요 지겹지가 않아 왜냐? 계속 전투를 하니까 어.. 지겨울 틈이 어딨어? 계속 전투를 해야되는데 메달을 얻으면은 나중에 메달을 일정량 모으면은 어.. 여러분들에게 그.. 뭐.. 퀘이스트로.. 뭐냐.. 그걸 줘요 퀘이스트로 이제 크라운을 줍니다 한 100개씩 200개씩 줘요 전쟁은 언제에요? 전쟁은 계속하고 있죠 전쟁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계속 이게 전쟁이죠 이게 아니면 뭡니까 아.. 뭐지 화약시대 8천원 이번에는 메달을 포기하고 저쪽에 저.. 금괴나 좀 털어볼까 8만원밖에 안주는데 20만원 정도 나와줘야지 보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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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원 거기에다가 이제 뭐니 이런거 보면은 창고가 비었잖아요 그럼 야들 이 낙타한테 머니가 있는거에요 머니가 낙타가 한군데 모여있으면은 좀 쉽게 먹을 수 있지만 안 모여있네요 올 기발명으로 자원만 털어봄 그건 손해예요 왜 제가 이제 그걸 손해라고 칭하냐면은 그런 병사 속도 뽑는 속도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데 손해죠 이번에는 자원도 좀 들고 가고 병사 뽑는 속도가 지겨워서 저는 오랑캐합니다 그래도 1시간씩 제가 아직까지 계몽이 아니라서 훈련법을 못봤잖아요 1시간씩 여러분 방송 유닛만 1시간씩 뽑고 뽑는 동안 노가리만 털고 있어 그거 재밌겠습니까 방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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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재밌겠습니까 전부 다 뭐니야 1시간 동안 병사 뽑을 동안 멍 때리고 있어 재밌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연구하고 연구했던게 바로 제가 개발해낸 오랑캐플레이입니다 지겹잖아 솔직히 1시간 동안 노가리만 까봐요 아무리 제가 말을 잘하고 여러가지를 찾아본다 해도 지겨운 사람이 있어요 오랑캐플레이를 할 수 있는 나라 중에 가장 좋은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의 기술력은 세계제일 자칭 독일 홍보대사관 BM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저 얘기할때는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를 굳이 부를 필요는 없어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은 전부 다 저한테 말하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이 욕을 했다 바로 잘립니다 왜냐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한알격팔 못하는구만 자 이제 병사를 가졌으니 한시간 동안 노가리 방송을 하겠습니다 독일 병사는 어 모병중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 아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그게 바로 독일의 군사입니다 어 도미네이션의 전체 택 병사 중 어 가장 강력한 군사력 아 군사력입니다 어 데미지를 자랑하는 게 바로 독일군 병사에요 이번에 독일 폭스바겐 난리났던데 아 폭스바겐이요 갑자기 웬 뜰금없는 폭스바겐 아니 그건 무슨 소리요 폭스바겐 아니 비엠은 차라리 비엠 더블유 하는 사람은 이해를 거는데 폭스바겐하고 난 뭔 상관이요 자 이제 비엠자를 적어놨죠 어 비엠 멋있네 아 그래요 어서오세요 육군 한국님 오늘 또 오셨군요 오늘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쳐져가지고 인사를 하시잖아요 어 저는 그 사람을 기억을 합니다 다음에 또 인사해요 어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주시면은 저는 그 사람 닉네임을 기억하고 언제 왔는지까지 대충 기억합니다 어 참고로 제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해본게 6개월동안 시청자를 기억해본적이 있어요 어 6개월전에 왔었는데 어 그분이 이제 해외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저한테 다시 왔는데 어 인사했어요 아는 사람이니까 왜 저는 비엠자로 보병으로 약탈이 안된대요 어느 나라십니까 어 독일이나 어 일본은 제가 저하고 똑같은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다른 나라는 좀 힘들어요 어 이게 그리고 어 이게 또 이게 좀 복잡한 어 쉬워보이지만 어 자극마치 3개의 콤비데이션을 섞었습니다 제령님 어서오세요 알겠습니다 기억하도록 독일입니까 독일 반달족이면 불가능한게는 없을텐데 말이죠 뭔가 꼬였나봅니다 어 독일 반달족이면 불가능한건 없습니다 어 불가능은 무슨 뭐든지 가능해요 자 격파 끝 돌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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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그리줬다 어떤 그리요 그리 자동 삭제 왓다헬 어 바꾸었어요 어 오케이 그렇군요 야 온 김에 조금만 더 털고 하자 어 내가 배가 아파가 너희들의 무언가를 먹어야겠서 격파크 밀어라! 자 다음 일단은 두명 투입하고 밑에 어그로 끌면은 이제 야들 밑으로 내려갈거 그럼 위에 어 이거 두개 농장 박살내고 됐네 충분하네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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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은 내가 가져간다 궤도비 엠 아 좋아좋아좋아 아주 그냥 자원이 착착 쌓이는구만 저투 종료! 아이 매달 초에요 어 한놈 다른거 때리네요 방금 저것때문에 열불날뻔했습니다 처음에 병사 타켓팅할때 아이씨 어 좀 제대로 본거 내가 원했던것만 골라때렸으면은 아마 돈을 막 쏟아벌텐데 약탈플레이 약탈플레이는 어 오랑캐플레이는 그렇죠 이기면은 독일 베미지 10%가 상승해서 이제 더욱더 약탈을 하기가 편해집니다 어 그래서 웬만하면은 타운센터를 노리는게 좋아요 왜 저는 안될까요 저게 좀 가르쳐주세요 기마병 셋 어... 3분의... 어 뭐냐 기마병 셋 8명 보병 나머지 올 붕수 개몽시대 턱 어 우리랑 걸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전세계가 난리가 난 사건이에요 막으렴 벌금이 1조... 약탈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방법으로 여러분들 혁명은 기회가 한번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혁명 첫번째 할때는 크라운 600개가 들고요 혁명을 두번째 할때는 크라운 100개와 1000개가 듭니다 크라운 개수가 증가할 뿐 혁명에는 제한이 없으니 마음대로 즐기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사좀 합시다 여러분 제 방에 들어오시면 인사를 햇!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헉 유닛 조합은 왜 필요한? 그냥 오라랭케 유사용 올라갈겁니다 그때 확인하면 나올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어 다시 보기라든지 제가 이제 유튜브도 있거든요 어 유튜브도 한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솔직히 어 아프리카로 돈 버리고 보다 유튜브로 제가 먹고사는게 너무 많아요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어 유튜브로 씨 유튜브가 더 남는 잔사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세요 흐흐흐 유튜브 구독할려 감사합니다 어 유튜브는 네이버 검색창에 약쟁이 비엠 쳐도 제 유튜브가 나오니까 아 좋습니다 어 제가 이제 네이버에 약쟁이 비엠 쳐도 제 이름이 어 제 유튜브가 나오더라구요 어 감경깊었어 방송을 시작하고 정말 뿌듯하더라구요 어서오세요 뱀님 어서오세요 천식님 됐고 이제 인사를 한 두 번 세 번만 받으면은 저는 그 사람을 6개월까지 기억합니다 어 최대 6개월까지 어 대충 보면은 이 사람이 우리 방에 왔었구나 안왔던걸 확실히 기억을 해 어 그니까 평소에는 감옥이 없다가 이 사람이 딱 들어왔다가 인사를 딱 받았어 다시 이 사람은 언제쯤 돌아오신 어 다시 돌아오신 양반이군 가면 다시 안부를 묻습니다 아 물론 그 패드립 말고 안부를 묻는다 캤는데 패드립 하시는 분은 뭡니까 물론 그 뭐냐 그 안부가 그 안부말고 업데이트 내용대로는 이제 올 돌격대로 힘들겠네요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정오님 어서오세요 개코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지금 독일 홍보여서 독일 대사관에서 연락오면은 아마 잡혀가지 않을까요 하일하일 거리다가 잡혀가지 않을까요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어 당신을 정시범으로 구속하겠소 specific 비엠님 방어배치는 신경을 안쓰시나요 제가 접속하는 시간이 12시간이 넘기 때문에 굳이 방어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12시간 동안은 무적 방어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어에는 좀 소홀히 하고 있죠 그래갖고 2일에 한 번씩 털려요 2일에 한 번씩 2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거의 접속할 때가 많으니까 천사 잘 안 털려요 그냥 무식하게 합시다 말라고 뭐냐 방어를 올려요 그냥 24시간 접속하고 있으면 천사 안 털리는데 무식한 방법으로 비엠의 방식대로 방송국에 올려놨어요 업데이 미리보기 오케이 항의장님이 업데이 미리보기를 올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거 싸움 딱 한 번 하고 이번 다음 패치에 업데이트를 뭘 할지 한 번 단체로 한 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의 방송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제 방송은 약발고 하는 방송으로 약발고 하는 방송으로 정신나간 플레이를 자랑합니다 어떤 플레이든 제 손에 들어오면 장르가 바뀌어버려요 역시 요중에 프리즌 아키텍트 아시는 분 계시나? 우리방에서 혹시 프리즌 아키텍트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교도소 운영 게임인데 저는 그거를 학살 게임으로 장르를 바꿔버려죠 일단은 어떤 게임이든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냥 어... 어... COC 이 뭐냐 도미네이션이란 게임도 원래는 막 싸우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실시간 전략 게임으로 바꿔버렸어요 왜냐? 계속 전쟁을 하니까 허허허허헣 프리즌 아키텍트를 제 방 제 유튜브에서 보시면 기겁할 겁니다 저는 장르 바꾸는 데는 소질이 있어요 임펠다운 짓고 죄수를 사형시킨 다음에 죄수를 계속 받아서 돈치트를 개발해냈습니다 올 오리지달 모드에서 영예로웠죠 600명 받아가 200명 숙청해 놓고 나머지 200명 자리 또 새로 받아 돈 받고 또 죽이고 돈 받고 어 재밌었죠 무장교도관 20명이면은 운동장에 몰아놓고 전부 다 사행이 되더라구요 그건 그렇고 즐겁게 게임하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리네요 좋아좋아 돈이 아주 잘 벌리는구만 그렇죠 600명 중에 400명을 죽였습니다 아 400명을 죽였던가요 아 200명이 아니고 400명이구나 신명나게 죽였구만 짜잔 아 유리 좀 봅시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거 한번 봅시다 우리 아프리카 아니 그냥 약쟁이 비임치면 되는구나 나도 왜 약 왜 아프리카를 죽여있냐 나도 약쟁이 비임치면 바로 나오는데 우리 개인 방송국이 빠밤 자 방송국에서 어 미리보기가 올라갔대요 어 일본이의 타락해야 합니다 지몸미 어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 가입 안하셔서 이게 짜리신거고 어디 올리셨어요 어디다 올리셨습니까 몇 페이와 드릴까요 어 저 아직 지우진 않았는데 어 필요하시다면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가져가세요 근데 렉이 좀 걸릴겁니다 하도 많아서 하도 지워놓은게 많아갖고 렉이 좀 걸릴겁니다 뭐 가져가실려면 가져가세요 그리고 깨알 홍보 후원계좌잼 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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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올려놓으셨지요 아 보자 도미네이션 업데이트 유학번이 올라왔네요 올려주신 항해자님 감사합니다 1번 동물의 축복 지속시간이 8분에서 10분으로 증가합니다 도서관 열이 2장에 꽂이 15분이 되고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30초마다 리전이 된다는군요 훈련의 축복 비용 증가 효과 감소 지속시간이 2배로 증가하는 대신 이제 공장 유닛도 적용이 된다네요 프랑스와 시너지가 너무 강력해서 너프하는 것을 밝히며 프랑스 특성을 건드릴 거란 말은 없네요 이러면 거기서 거기잖아 기병 돌격 때 훈련 시간이 증가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밸런싱을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제한 퀘스트 제한시간을 2배로 증가 및 시대별 퀘스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세시대에서 뭘 지어라 뭘 업그레이드해라 뭐 그런 퀘스트가 있을 것 같네요 다양한 새로운 사원의 축복을 검토 중이며 커뮤니티안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축복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네요 6번 국가볼 특성 밸런싱에 관해서 랭킹 리더보드를 특히 A주시하고 초공제할 것 우리 독일은 랭킹이 없기 때문에 평생 오랑캐를 해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건 그렇고 7번에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7번 핵이나 잡으쇼 핵이나 잡으쇼 업데이트는 무슨 핵이나 안무하고 있구만 자 오랑캐 업데이트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태초에 오랑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대초에 이게 제가 야매 원래는 오랑캐라고 왜 부르기 시작했냐면 이게 은어예요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뭐냐 숨기기 위한 오랑캐 전술 오랑캐 전술은 알 사람만 알면 됩니다 굳이 많이 알려서 우리의 먹일금을 그 사람들한테 뺏길 필요는 없어요 로마 쓰레기 로마 쓰레기 마땅케 자 로마는 약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요 내용 프랑스너프 훈련소 유닛 좀 봅시다 잠시만요 일단은 요거만 잡고 버프만 받아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6명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 일본은 이게 타운세타 공격을 해서 좀 많이 아파요 6명 보내면 깨고요 그 다음에 6만원이라도 좀 들고 갈까 1인 1 농장이 뭔지 보여주지 쓰르라 함께 독일만셋 헐라리요 독일만셋 사람들이 독일만셋이 다지겠습니까 하이비엠 패밀리의 영광을 독일만셋잼 이러다가 아마 우리 독일춘장자들이 싸그리나 뭐냐 손가락이 쇼고랑을 치고 독일도 이송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훈련소는 그냥 보병밖에 없습니다 올 독일보병을 자랑합니다 크으으으읠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젠작 로마했는데 로마는 위대하다 그래봐야 오랑계에서는 독일을 이길수없다는점 그대도 알고있지않은가 오랑캐플레이에서는 독일을 이길수없다는걸 그대도 알고있지않은가 흐흐흐 쩜쩜킥킥 자 그러면은 제가 또 그러면은 보여드릴까요? 오늘 오랑캐만 열나게 달려갖고 메달 천개 찍어볼까요? 열두지 되기전에 나중에 개몽타시고 오랑캐 그만이 나오나봅시다 오키콜! 오늘 한번채볼까? 메달 천개 어제는 어제켰죠? 제가 열두시전으로 320만을 모은다고 그랬는데 에이 구라라고 했는데 저는 정확하게 11시 40분에 320만을 모았습니다 320만을 모은다고 해서 말찍혔어요 메달 천개 갈까 불가함 뭐 올려요 흐흐흐흐흐흐흐 제일 처음꺼잼 흐흐흐흐흐흐흐 저는 말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밴드 가입하고 밴드 깔고 가입했는데 이건 뭐 이제 뭐하면 되나요? 어... 오랑캐? 흐흐흐흐흐 오랑캐 라던지 아니면 자기만의 한번 전법을 찾아보세요 아크로폴리스 불가사리는 어... 제일천번째꺼는 아크로폴리스 아니면 공중정원이 좋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조만간 하향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크로폴리스 올립시다 앗쌘! 왜 수비병이 좀 이따 나오는거야 이런 어그로꾼을 보았나 이런 아주 상큼한 오그로꾼을 보았나 자 오그로 끌렸다 가자 자 아래쪽으로 한번 숨겨주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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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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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그로 충분히 끌렸고 다섯명 투입! 어 연락이 아 뭐냐 근데 확실히 계몽 까지는 계몽테크타는거 까지는 그냥 어씨 뭐냐 오랑캐도 충분히 돈이 벌리니까 오랑캐 하세요 오랑캐 하세요 두번 하세요 오랑캐 하랑캐 와우 집에가자 좋아 오늘은 정했습니다 메달도 올리고 돈도 벌고 둘도 합시다 둘 다 하겠습니다 왜 둘 다 먹으면 되지 굳이 하나만 할 필요는 없죠 어 메달도 올리고 돈도 올리고 야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즐겁게 미친듯이 게임을 한 사람 본사람 있습니까 독일은 뭐가 좋죠 그냥 좋습니다 어 뭐냐 훈련의 축복 조정 때문에 제게 적용되면 급하게 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딱히 이제 계몽을 가긴 해야되는데 그러면은 저쪽에 저 뭐냐 보급품을 하향시켜줘야돼 솔직히 보급품은 하향이 필요한데 프랑스를 건드려야지 왜 다른 나라를 건드리는거여 자 하나 둘 셋 넷 터트려라 세명이네 자 이번에서는 세명에서 아주 간단하게 다운센터를 터트려버리고 먹고 놉시다 자 클리어 메달 여덟개 어 꼭 먹고 알먹고 오늘은 둘 다 먹어봅시다 어 맛나 맛깔나게 오늘은 둘 다 먹어봅시다 일단은 87만원에다 81만원 근데 이걸 생각은 안해봤는데 싫다는 그만은 다른데가서 쓴다고 치고 식량은 어디서 쓰지 하이빔 루에야님 어서오세요 어 우리 방송에는 타비 발언을 했다가는 바로 저렇게 채팅금지가 됩니다 어 역시나 빠른 매니젓 우리 매니저들이 일처리가 아주 빨라요 타비 발언을 했다가는 고대로 그냥 어 벙어리옷 오신분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절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 밤 또한 자기전까지 계속 비엠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34,000원 나 이따가 한 2천 20만원짜리 정도 나오면은 또 한 백만원 벌거고 백만원 아까 내가 뭐할라 그랬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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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다고 그랬다 오늘 300만원 모아갖고 어 300만원 대수네 어 300만원을 모아서 어 오늘 집을 하나 새로 사볼게요 어 두루와두루왓 오늘 300만원 모아서 집을 하나 새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딱 그게 좋을 것 같아 어 딱 그게 적절할 것 같고 어 300만원만 모으면은 음 집 짓고 시민 4명 늘려서 이제 그 뭐니야 훈련소를 업그레이드를 하자고 콜로세움과 게르만민족 버프 공격버프 하면 되지않나요? 게르만민족과 버프공격? 콜로세움이라 일단은 승리만 하면은 게르만분노버프 10%에다가 거기다가 무기버프 뭐 플러스 30에다가 콜로 어머 콜로세움 팔랑크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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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랑크스라 어 팔랑크스라 어 그래도 되면 이거 나중에 또 다른거 나오던데 시대별로 아 300만원 더 모아야 700만원짜리 박격버프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하는구나 화이팅! 그런가 그러면은 독일은 웬만한 건물 한방 데미지라는 미친 스펙을 얻게 되는데 1 더하기 1은 어 12! 반달족보병 크라운을 돈으로 바꾸시는게 안될걸요 어 그런거는 절대 우리에겐 있을수 없었! 솔직히 크라운을 돈으로 바꾸거나 자원으로 바꾸는건 더 나깝습니다 너무 돈이 아까워 배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솔직히 더 나깝지않나요? 너무 돈이 아까워 이게 크라운 쓰는 방법중에 그게 가장 쓸데없는 방법인거 같아요 4개 3입니까? 아니 1 더하기 1이 3이 될수도 4도 될수도 5도 될수도 시몬이야 0이 될수도 있지 어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말 끊겨서 레콜 도망? 아 또 말이 끊겨요 요지야 이번엔 이상없고 말 끊기면 안되는데 근데 보병 데미지 높이는 효과가 뭐뭐 있나요? 일단은 승리있어요 어 일단은 승리와 어 일단은 다운센터하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뭐냐 그 기도원인가 뭐야 저거 사원? 기도원인가 사원인가 어 거기에서 나오는 공격축복 공격축복 있구요 어디간거야? 일단 여기 숨어있는 공격축복 여기있네요 동서관인데 전쟁아카데미 아니잖아 이거 어딨어 이거 어딨는거야 이거? 어 어딨을까 야 실종됐다 아 여기있네요 사원 발견 사원에 이제 뭐냐 공격의 축복이라고 축복지 33% 올려주는거 있어요 아 맞다 맞다 나 그 연구해야된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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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서 이거 연구해 놓고 어짖다 여의 2 가자 자 여의를 2 레벨업하고 어 그러면은 버프를 받고 거기다가 이제 또 100만원 모아서 저 저기 작업장 업그레이드가 300만원 모아서 집 하나 지어주면은 오늘 할 일은 완벽하게 끝납니다. 일단은 타원센터에서 타워축복 하나 걸어주고 HP축복 HP축복을 걸고 야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원공격력 30번 대회했고 짐승의축복 필요없고 가보드축보도 일행용 어 일회용이거든요 필요없고 체집에축복 됐고 됐네 자 이 상태로 우리 독일군의 병사 데미지를 보면은 어 이게 중세시대 병사입니다 독일 보병 데미지가 231 크으으윽 웬만한 웬만한 나라 산업테크 수준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웬만한 사 웬만한 나라의 산업수준에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중세인데도 불구하고 ؟ 콜로세웜이 30%를 올려줘요 콜로쌤은 안올려주지않나? 아니 콜로쌤은 올려주는 항목이 없는데 콜로쌤도 올려줘요 어 콜로쌤이 올려준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어 그라운 즉시완료로 허허 그그그그그 왓? 아아 하루에 한번 공격버프 올려주는거 아아 그 결투가 아 이거 결투 그거 아 그건 가능하죠 그러면은 말이 되네 결투에 붙는가 검투사에 붙는가 뭐하나 줍니다 하.. 2만원이구만 아 이게 30이에요 보자 일단은 걔넘만 10%에다가 10% 추가된다에다가 어 이제 33% 추가하면은 이게 그리고 그냥 더하기가 아니잖아 버프끼리도 곱해야되잖아 그러면은 전투 그 30%까지 하면은 쓰읍 데미지가 잘만하면은 어마어마하겠는데 일단은 기본 게르만 10% 231 거기다가 해주면은 곱하기 2 43% 더하게 되다가 거기다가 또 30% 더하면은 그러니까 231에서 30%를 더할거 아니야 쓰읍 300이 넘겠는데 데미지가 3개 넘겠는데 산업보병이 대.. 뭐냐 체력 416에다가 초대미 228이에요 어 지금 제가 결투가 안쓰고도 231이거든요 어 역시 독일보병은 상당히 높은 체력을 자랑하는 아 높은 공격을 자랑해요 깨봅시다 타운센터 몇초만에 작살난지 한번 보자고 아 3명 투입? 야 뭐야 이거 타운센터가 어디갔지? 내가 방금 무얼 본건가? 방금 데미지 300이상 들어간거 같은데 방금 제가 뭘 본거죠? 어 타운센터가 사라졌는데 어 그냥 병사 2명만 원해도 타운센터 깨겠는데 아아아아 박았어 아프구만 방금 뭘 본거죠 우린 어 그냥 타운센터가 증발했네요 말그대로 한 두대 때렸나요? 세대 때렸나요? 없어졌어? 어 2초 3초 버프를 들.. 뭐냐 쓰고 들어갔으면은 딱 데이는 순간은 없어졌을거에요 야 장래가 유망하다 어 데미지 분화에서는 어 장래가 아주 그냥 유망한 독일입니다 6만원 6만원 진짜 아주 훌륭한거 같아 어 훌륭하다 못해 아하 마음에 듭니다 어 아주 마음에 들어요 10만원 10만원 19만원 이거는 이제 화살 축복 갖고 때리면 좋은데 이런거는 화살로 톡톡 때려주면은 막 다 깨먹는데 화살로 톡톡 때려주면은 이건 그냥 뭐 하이패스로 다 돌보먹는데 이거는 좀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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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저장국 몰려주잖아요 여기다 화살 톡톡톡 때려주잖아요 돈이 막 팡! 쏟아집니다 어허 다운소트 증발 오류가 있네 독일도 당연히 너프를 해야겠어 어 저는 그러면은 독일이 쓰레기라고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쓰레기에요 절대 너프 먹으면 안 돼요 독일은 자구로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독일 하지 마세요 구글 계정 연동하지 마세요 오류 있어요? 어떤 오류에요? 어 제가 지금 구글 계정으로 연동된 아이디가 8개가 되거든요 허 어떤 오류입니까? 도대체 어떤 오류길래 또 오류가 있다고 난리가 났습니까? 오케이 5만원밖에 안주네 에라이 젠장 먹어 치웟 야야 왜 대장관을 공격하니? 어이 친구 대장관이 공격하고 싶었구나 하나 둘 셋 넷 격파 완료 저장고 두개 꺼뜨리고 바로 본사친다 본사에 수비병이 없구만 아야 들어가기 전에 전멸했네 3만원 식량이 왜 아 식량아까 80만원 썼지 아 그래요? 그리스 보병은 센가요? 그리스는 기본 보병이에요 약합니다 그리스는 기본 보병이기 때문에 약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리스는 그리스는 기껏해야 기병대로 먹고살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교부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걸로 탔다가는 으아 이제 소리지르고 박수치고 박수 세 번 시작하고 이제 안걸려 죽는 겁니다 아마 암걸려 먼저 즉사하지 않을까 암이 걸려 먼저 즉사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리스는 뭘로 공격해야 돼요? 평명이 답입니다 화이팅! 그리스는 어 기가태야 그 뭐냐 캠페니언 캠페니언 기병대 그걸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공격력은 높아도 어 체력이 좀 길지가 않아갖고 작살총 만나면 사라지는 마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체력이 14520이에요 어 전차죠 정확하게는 즉 아니 기병이 아니잖아 전차잖아 그렇습니다 먹고살기 힘들어요 어 아주 먹고살기 힘들어요 어 그래서 함부로 어 하지 않는게 어떨까 싶네요 어 지금 제일 핫한 나라는 독일 프랑스 근데 프랑스는 하양의 예정이라니 독일과 로마는 영원하리 아니 서울은 나라는 중국과 한국인데 거기서 뭐냐 만능형은 한국이고 중국은 어 중국은 방어영이기 때문에 차라리 공격형인 영국을 하고 맙니다 어 활병으로 먹고살려면 근데 굳이 활병은 한국이 제일 나은 것 같아 한국 다음에는 어 영국 영국 다음에는 중국 어 활병만 보자면 역대관 아 돌격 Yuk 아 돌격 주는 걸 좋아 하시더라구요 돌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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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이 아마 근데 다른건 다 맞쟈도 돌격을 뽑을 생각은 안하잖아요 그래서 돌교를 주면 딱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할 거에요 어 그래서 좋아하는게 아닐까 싶네요 자 그리고 크윽 낙타가 또 뒷.. 뒷... 뒷동산에 다 모여 계시네 두 마리만 빼고 어서오세요 이탈리아용? 약탈을 가끔은요 답답하게 신으면은 프랑사 선생님? 말라! 독일하면 되는데 다들 돌교로 약탈 하시지 않나요? 눈앞에서 오랑캐가 지금 벌어지고 이제 뭔소리를 하는겁니까 돌격비용이 이번에 너프된다네요 아 그래요? 돌격대가 편하더라구요 그런가요? 저는 그냥 독일이 집결쿨타임이 짧기 때문에 저거 컨트롤해서 먹고사는게 편하던데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굳이 저를 길마님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BM님이라고 부르면은 됩니다 간단하죠? 굳이 길마 라고 부를 필요는 없어요 주장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돌격병 너프먹으면은 돌격병이 안그래도 그렇게 좋진 않은건데 너프까지 먹으면은 그것좀 아닌거 같은데 BM은 무슨 약자인거에요? 약쟁이 BM은 약쟁이는 후에 붙인 이름이고요 BM은 블랙마켓의 줄임말입니다 옛날에 사보초월한 게임에서 블랙마켓이 아주 인상깊게 머리에 남아서 그때부터 제 모든 닉네임은 블랙마켓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블랙마켓이 제 원래 방송 첫번째 닉네임이 블랙마켓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초기 시청자분들은 저를 블랙님이라고 불러요 약 그 BM님이라 안부르고 블랙님이라 불러요 근데 그게 너무 이름이 길다카는 의견이 많아갖고 BM자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생 제 이름은 BM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 양반이 미쳤고 약바라꾸만 조금만 하는 소리를 든 후부터 약쟁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약쟁이 BM이 되었어요 솔직히 이런 이런 뭐냐 시나리오 얘기하려면 밤새도 모자랍니다 시나이 이름에는 슬 아주 그냥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패치해적 노트 어디 적혀있네요 방송국에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방송국 확인해보세요 너프는 하향된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세니까 이마를 병신으로 만들어야지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개몽신들이 잡혔고 이거 잠깐 건드려봅시다 폭! 저는 전략으로 방어타워 무력화하고 집합으로 자원 털면 좋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타원센터 털때는 요렇게 건드려줍니다 요렇게 그러면은 병사가 전부 넉으로 끌릴테니깐 가볍게 병사 3명을 보내서 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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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요